내가 너희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들켰다고 헤헤 두식스 귀여운 두식스 붉은여우같은 두식이 나와라구 대장 나와라구 운동장에 들어가야된다구 왜 나만 나오면 충분하냐 두식아 대장이 좋아? 그렇게 좋아 대장? 대장 좋아 지식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샐러드 먹으러 들어가라 너 쉬해야지 나무 대구 마킹해야지 두식 나왜는 아침샐러드 처묵처묵 너희는 아침샐러드 처묵처묵 너희는 아침샐러드 처묵처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루야 신나냐 너 내일 집에 간다 이 생활도 이제 종친다 야 집에 간다 신난다 하고 뛰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을 즐기자 하고서 뛰는 걸까요 맛있냐 하루야 아침 샐러드 모닝 샐러드 맛있냐 오 정말 맛있어요 대전 여기 샐러드 맛집이에요 냠냠 밖으로 예 나가죠 나갑시다 검돌 나가자 검돌 이리와 검돌 오늘 검돌이 가는 날입니다 다시 보호소로 돌아가야 돼요 지방에 있는 오늘 거기에 가서 보호소에 있는 분들한테 홀리스틱 팩 케어 엔 비에비엘 비에비어 어날리시스 쪽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넌 내일 밸런스 쪽으로 가자 밖에서 놀도록 하여라 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오늘 하루 일가를 시작하겠다 밖에서 놀도록 하여라 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오늘 하루 일가를 시작하겠다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